자 우리 8명의 선수들 소개드리겠습니다. 2번 김무성 선수 8번 김태훈 선수 17번 박기태 선수 381번 박진우 선수 241번 박한상 선수 그리고 1번 변심훈 선수 322번 이장훈 선수 352번 최혜욱진 선수입니다. 자 심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전원 라인업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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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 right 선수 turn right 선수 turn right 선수 turn right 규정 포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front 더블 바이셉스 선수 turn 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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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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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랩스 업더미널은 타임!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선수는 포즈다운! 자 지금도 심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수분들은 심사위원께 자신의 번호를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번! 자 응원하시네요 선수 포즈 그만! 자 선수분들은 하얀 선에 정렬해 주시고요 자 아직 심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정렬해서 심사위원들을 향해서 번호가 잘 보이도록 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수 포즈 그만! 자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대 뒤쪽에서 시상식을